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리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며칠 전에 제가 구독자 중에 한 분한테 이런 질문 들었어요 어떤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게 좋은지 추천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사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대충 항목을 보면은 그래픽 카드 2070 종류를 이거 왜 두가지 밖에 없냐면은 각 회사마다 인기순위로 두개씩 뽑아놨어요 달려가자니 너무 많더라구요 제가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 사실 좀 귀찮은 것도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구요 인기있는 순위별로 두개씩 뽑았어요 말리는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가격 이렇게 일일이 적어뒀구요 이게 다나와 12월 16일자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바뀔거에요 대략적으로만 보세요 가격은 전원부 우리가 흔히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페이지 숫자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사실 이 페이지 숫자가 완벽한건 아니에요 숫자가 많을수록 더 좋은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수가 있는데 이 전원부를 구성하는 보통 전원부 구성은 캐피시터 초크 모스패트 모스패트 드라이버 그 드라이버 ic 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새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모스패트하고 모스패트 드라이버 통합시셋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크게 봐서 캐피시터 초크 모스패트 모스패트 드라이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요게 부품 품질에 따라서 페이지 숫자가 좀 더 적거나 아니면은 들어가는 모스패트 숫자가 적거나 캐피시터 숫자가 적더라도 조금 더 좋은 전력 특성 좀 더 안정적인 특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음 설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거구요 뭐 설계가 진짜 밸런스 맞게 딱딱 떨어지면은 굳이 오버해서 많이 넣을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우리가 볼거는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일일이 뜯어서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부품 품질이 어떤 제품이 좋은걸 썼고 좀 더 많이 썼나에 대해서만 말하는거에요 이 품질이 확실하게 좋다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이 전원부 품질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어 얼만큼 많은 부품을 좀 더 고급진 부품을 썼냐에 따라서 표기한거에요 전원부는 전원부 전원부 모스패트 요 두가지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거구요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럽 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성내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거구요 펜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3펜이 꼭 좋진 않아요 3펜이 좋을 때도 있고 2펜이 좋을 때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3펜 쿨러들은 기본적으로 RPM이 2펜 버전보다 조금 더 높은 RPM에 돌아야 그 왜냐하면 3펜을 9개 박다보면은 펜 크기가 80mm나 뭐 92mm로 좀 작아지거든요 좀 작아지기 때문에 요 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빨리 돌아야지 풍압이 좋아질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3펜이 소음 면에서는 안좋을수도 있습니다 여튼 3펜 버전이 대략적으로 히트싱크는 크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따지면 온도가 조금 낮게 나오는건 맞을텐데 요렇게 펜계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따로 적어두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원 같은 경우에는 뭐 8핀 6핀 뭐 8플러스 6핀 뭐 8핀 뭐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어떤게 다르냐면은 이 전원부 8핀짜리 하나가 음... 150W 정도의 전력을 공급해줄 수가 있고요 6핀짜리 하나는 75W 정도를 공급해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핀수가 사실 많을수록 좀 더 많은 전력을 그래픽카드에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오버클럭을 하려면 요 8핀 하나짜리는 불가능하도 보시면 됩니다 8핀 플러스 6핀이나 이제 그... 8핀 플러스 8핀도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 히트파이프 이 히트파이프는 뭐냐고 하면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히트싱크라고 하는 방열판이거든요 커다란 여기 점점이 격자문으로 되어있는거요 요기 사이에 관 하나가 지나가죠 요게 히트파이프인데 히트파이프는 안에 그... 액체가 들어가있어요 들어가있어요 조금 높은 온도를 받으면은 기화를 하거든요 기화했다가 식으면서 다시 액체로 돌아오고요 그게 순환을 하면서 열을 이렇게 분산시켜주는거거든요 요 파이프를 통해서요 이게 많을수록 아무래도 요 요거가 코어 부분 gpu 부분이 붙는 부분인데 빨리 식혀줘요 열을 굵고 뭐 개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보시면 돼요 요 히트파이프 개수는 쿨링에 꽤나 큰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플레이트 유무 요새 백플레이트가 뭐 방열에는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열을 가두는 이유도 있어요 근데 이거 기판 뒷면을 보호하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기판 힘을 보호하기도 하거든요 요 백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있는 제품은 보통 손하시더라구요 유무를 제가 오엑스로 표시를 해뒀고요 LED 있죠 뭐 역간지라든지 아니면은 RGB 이제 색깔을 변경하는 포인트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외형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LED가 있는 제품 없는 제품도 오엑스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토사 평가가 있는데 이거 제가 평가하기 참 애매하더라구요 대략적이게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객관적이다 보다 주관적이거든요 제가 AS 받아본 결과 어딘 어땠다 어딘 어땠다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기는 하진 않고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이제 그래픽카드 전원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 중앙에 있는게 이제 GPU에요 이제 연산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픽카드의 CPU라고 보시면 돼요 GPU 옆에 있는건 메모리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요것들은 메모리에요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개수를 확인할거는 요 빨간색이 캐피시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 캐피시터라고 하면 동그란 캔 모양의 캐피시터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탄탈 캐피시터라고 틀리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 캔 타입의 솔리드 캐피시터도 뭐 쓰인 아 여전히 쓰이고 있고요 전의 캐피시터라고 위에 예전에 막 터져나가던 것도 있죠 그거는 요새 요런 고급 캐피카드는 안쓴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 바로 옆에 게 이제 페이즈 초크라고 요가지고 보통 페이즈 세알려요 요 초크 하나당 음 페이즈가 하나 붙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덕터 코일이 안에 뭐 감겨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겉으로 뭐 하나 더 씌워놓은 거에요 요게 페이즈 초크고 어 그 옆에 게 이제 모스팟이에요 요거는 IC 드라이버 일체형인가봐요 IC 드라이버 칩셋이 따로 안보이거든요 여기에 원래 한줄 더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냥 모스팟 플러스 IC 드라이버 합쳐진 거라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개수를 살리면은 대략적이나마 음 페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페이즈 초크를 일단 요거 보면은 10개 잖아요 그래서 10페이지라고 보통 말을 해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르긴 하지만 예 여기는 10페이지 그리고 여기에도 사실 몇 개 더 있네요 여섯 개 더 있으니까 16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략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픽 카드를 사는가 사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가격은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사실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낮을수록 근데 이 가격적인 면은 일단 뭐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그 어느 정도 가격 차이는 감수하실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냥 가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로 보면은 이제 전원부를 보도록 할게요 전원부는 제일 높은 놈이 12페이지에요 제품은 기가바이트 오로스 익스트림 지포스 RTX 2070 D6 8기가 네 오로스 익스트림 이 제품이 2070 중에서는 가장 전원부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총 12페이지고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또 캐피시터도 가장 좋은 캐피시터로 써요 캐피시터가 어 전에 캐피시터가 제일 밑에 건데 요새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그 다음이 솔리드 캐피시터 캐피시터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솔리드 캐피시터 음 요거 제일 많이 쓰고 어 그 다음이 이제 탄탈 탄탈이 솔리드보다 좋은 거예요 탄탈 캐피시터 어 그거보다 좀 더 좋은게 SP 캐피시터라고 하는데 기가바이트만 유일하게 요 SP 캐피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여튼 전원부 페이지 숫자는 요 제품이 제일 많이 썼고요 네 노란색을 표기한게 그 다음 이제 10페이지 10페이지를 사용한 그래픽카드를 표기해둔 거예요 10페이지급은 상당히 많아요 예 요 요 엠테꺼 제온 터버 제트 스트림 요 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에 WF3 요 제품도 쓰고 있고요 뭐 아수스 스트릭스라든지 아수스 듀얼 요거는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판 모양이 10페이지라고 예상은 되는데 8페이지 적어질 수도 있어요 여튼 스트릭스는 10페이지인거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기판을 네 네 그리고 요 펠렛 제품도 게이밍 게이밍 프로라고 적혀있는 요제품은 예 10페이지에요 오 컬러풀게 저렴한거 저렴한거 치고는 의외로 전원부가 품질이 좋더라구요 예 요것도 10페이지더라구요 8 플러스 2 여튼 저렴한 가격대에서 10페이지는 요 컬러풀 제품이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들은 이 중에서 제일 구린거는 아머 제품이 6페이지에요 물론 이거 부품을 좀 더 좋은거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보이는 페이지 숫자는 아머 제품이 제일 적었습니다 자 이제 전원부 모스팃 개수를 볼게요 이 모스팃이 페이지 하나당 두개씩 들어가있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 제품은 갤럭시랑 갤럭시 블랙라벨 갤럭시 개간지 그리고 MSI 게이밍 Z 트윈 프레저 7죠 요 제품들은 이거 전원부 초크 하나당 모스팃이 두개씩 들어가서 발열 특성이 좋을거에요 모스팃 숫자가 많을수록 요 하나당 감당해야 될 그 전력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는 좀 더 전원부가 낮게 내려가게 되어있어요 요 빨간색에 있는 요 세제품들이 16개였구요 그 다음은 많은게 노란색으로 칠했는 14개짜리거든요 14개짜리가 조테꺼였어요 조테꺼 두종류 어 해외에서는 이제 2070 미니라고 부르는 요 제품들 두개가 14개였어요 어 이제 나머지는 사실 뭐 저는 전원부 모스팃 숫자가 적더라도 SP 캐피스터 썻는 요 기가바이트게 제일 좋을거라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순위를 개수만으로 따지자면 요랬습니다 요 빨간거 제제품 노란거 두제품 그리고 12개짜리 하나 10개짜리 대다수 제일 적었던거 는 이 말리제품 제일 적었어요 전원부 머스팃은 이거 아마 말리제품이 전원부가 제일 뜨거울거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스터 클럭도 그 레퍼런스와 거의 비슷한 가장 낮은 클럭이에요 말리제품이 이거는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에 영향을 줘요 예 따지고보면은 지금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줄거는 아수스 로그스트릭스입니다 요제품이 1845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고 바로 아래가 아까 전원부도 좋다고 했던 요 기가바이트 오럭스 익스트림이 1815로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어 요 개간지 개간지보다 블랙라벨이 그 클럭이 아 이게 두번째에요 세번째네요 어 말 잘못드렸어요 개간지가 좀 더 높아요 개간지가 클럭은 좀 더 높고요 전원부는 비슷하고요 개간지가 1835로 2등이에요 그리고 트윈프로저7 요 놈이 게이밍제트 붙었는거요 요 놈도 1832등이고요 나머지 두 제품이 3등 파란색으로 칠했는게 3등이에요 제가 말 실수했어요 여튼 요거는 이제 성능순위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제일 높은 놈하고 제일 낮은 놈하고 성능차이는 10%정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클럭만큼 성능차이가 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한 10% 차이나 보시면 돼요 펜개수 펜개수 같은 경우에는 3펜개품들이 보통 발열을 빨리 시킬 것 같지만 사실 2펜하고 크게 차이는 안나요 이거는 펜개수가 중요하다기보다 강렬판 사이즈와 히트파이프 숫자가 중요하고요 펜개수가 적은 제품들은 일단 펜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통합이 좋아요 펜개수가 많은 제품들은 펜사이즈가 3개를 넣기 위해서 좀 작아서 80이라든지 90이라든지 좀 작은 펜이라서 펜이 좀 빨리 돌기 때문에 소음이 다소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 8핀짜리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거의 오버클럭을 하기 힘들다 보시면 되고요 8플러스 6핀 되는건 약간 여유롭게 오버도 될까요 근데 특이하게 요 클러플 ITX 울트라 50 버전이 8플러스 8핀이에요 이게 8플러스 8핀은 사실상 이펜타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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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수스 듀얼 제품이 이상하게 히트파이프가 엄청 많더라구요 10개나 있는데 이거는 그 기존거랑 틀린 뭐 박렬판을 만들어서 달았다고 광고도 하던데 안 써봐서 사실 이게 확실하게 좋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 기존걸로 봐서는 트윈프레저7 이랑 그 아수스 로그스트릭스 요 두놈이 히트파이프 6개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해요 요건 좀 특이한 거라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히트파이프가 제일 적은게 기가바이트 그 3팬 버전 있죠 요 놈이 맨날 소음이 있는게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히트파이프가 두개밖에 없어서 소음이 더 심한걸 수도 있겠네요 히트파이프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갤럭스 개간지 제품도 3팬 버전인데 요 놈도 길어서 그런지 히트파이프 3개밖에 없어요 두놈이 그래서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써보면 나머지는 뭐 다섯개나 네개로 비슷비슷합니다 뭐 백플레이트 유문은 하고 LED 유문은 이거는 외형적인 면이지 사실 있으나 없으나 성능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OX로 표시를 했었으니까 보고 어 어떻더라 뭐 나는 외형적으로 있는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는걸 고르시면 되고요 뭐 나 그런거 신경 안쓴다 옆에 뭐 그 유리로 되어있지도 않고 속도 안보인다 그러면 뭐 없는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유통사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엠텍이 AS는 가장 친절하고 쉽게 해주는 편이에요 뭐 MSI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다고 보고요 조택도 그냥 무난해요 친절하고요 갤럭시도 AS는 잘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기가바이트는 조금 딘적이 있어요 기가바이트는 예전에 AS 보낼 때 폭탄 돌리기를 몇 번 당해가지고 기가바이트가 제일 AS가 구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수스도 그냥 평범한 편이고요 펠렛은 아직까지 제가 구매해서 팔아본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컬러풀드 브로커요 펠렛, 클리프, 마니는 사실 그래픽카드를 잘 구매를 안하다보니까 AS 받아본적도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튼 여기서는 엠텍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비슷한데 기가바이트가 제일 음 유통사업 평가가 안좋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구요 다만 특이하게 이 오로스 라인만 AS를 1년 추가해준다고 하네요 나머지 제품들은 다 3년 일텐데 요논만 4년이에요 예 대략적으로 요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하아 오늘 이거 하면서 뭐 내 제가 모든 제품을 한 것도 아니고 2079 하나만 고른 데다가 전 제품을 다 한 것도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다가 또 전원부 품질에 대해서도 뭐 부품별로 하나하나 요목요목 집어서 얘기한게 아니라 뭐 그 캐피시터가 뭐 탄타리아였거나 아니면 솔리드다 뭐 용도만 얘기해드렸고 거기에다가 또 개수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절대적인건 아니에요 앞전에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부품의 신뢰성은 판단할 수 있어요 좀 좋은 부품을 썼거나 아니면 많은 부품을 사용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낮게 나올거고 좀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와요 하지만 설계상으로 완벽하게 균형있게 설계가 돼 있다면 숫자가 적다고 꼭 나쁜건 아니에요 다만 똑같은 가격이면 왜 부품이 좀 더 좋고 많은게 박혀있는게 저희가 하고 싶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오바스럽게 많이 달았다고 나쁜건 아니잖아요 네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사실 그 온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전력을 좀 더 많이 부활을 많이 받지 않잖아요 숫자가 많아지시도록 예를들어 뭐 200와트짜리를 6개가 나눠서 부활을 받는다 치면 하나당 뭐 30와트 남짓을 받게 될텐데 200와트를 막 10개서 나눠서 한다고 하면 20와트씩 밖에 부활을 안 받을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확실하게 부품별로 온도는 내려갈거고 그게 수명에도 영향이 갈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를 좀 숫자가 많은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예 모스팻도 숫자가 많아야 특히 요 초크는 발열이 그리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나중에 손으로 한번 살짝 만져보셔도 알텐데 이 모스팻이 발열이 정말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모스팻 개수가 많은 요 제품들이 아무래도 전원부 발열은 낮은 편이고 예 수명도 기대값이 좀 더 길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거 감안해서 사고싶은걸 고르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 뭐 하나 골라달라고 하면은 제가 좀 그 평이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뭐 기가바이트 그 그 오로스 익스트림 요놈이 전원부 품질이라든지 클럭이라든지 히트파이프라든지 모든 면에서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제일 비싼 편에 속해요 그 다음꺼 따지자면은 그 다음꺼도 마찬가지로 예 아수스 로그 스트릭스 뭐 시페이즈고 보시면 클럭은 젤 높아요 히트파이프도 넉넉하게 들어있고 겉으로 보기에 뽀드도 나고요 여튼 제일 좋은걸 올라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요 두 제품을 고르게 돼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대 성능비를 얘기하신다 그러면은 어 요 갤럭시 라인 특히 전원부 모스팃 숫자가 많고 이거 클럭도 높게 돼있어요 부스트 클럭 이 갤럭시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하 전염만거 골라달라고 했을 때 그나마 클럭이 높고 저렴한건 갤럭시 라인 그리고 진짜 가격이 저렴한데 나쁘지 않은 음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는건 이제 컬러풀 요 밑에 요 놈있죠 요 놈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네요 요 놈 보시다시피 부스터 클럭도 1700대고 어 전오브 페이지도 시페이지로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가격에 비해서는요 근데 전력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8플러스 8핀이기도 하고요 히트파이프 등록하게 들어있고 나름 역감지도 있어요 요 제일 싼 제품을 고르라그러면은 사실 요 이 엠텍 스톰 엑스 듀얼이 제일 싸긴 한데 요 제품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보시면 백플도 없고 LED도 없고 전원도 8핀이고 부스터 클럭도 없고 기본 클럭 수준이에요 거기다 예 전원부도 딱히 품질이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구요 요 제일 싼 놈은 요 놈을 추천드리기 좀 애매해요 차라리 이거 쓸 바에는 컬러풀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갤럭시 그리고 제일 좋은 걸 따지자면은 아수스랑 어로스 익스트림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여기까지에요 그러니까 사시기 전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제품에 이제 전원부를 확인하고 뭐 히트 파이프는 충분히 있고 백플도 있고 LED도 있고 부스트 클럭은 얼만가 이런 걸 다 생각하시고 사시면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뭐 2080 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많이 쓰고 있는데 1060 뭐 이런 것도 한번 요청사항이 많으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였고요 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는 거 틀렸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두 번 확인 안 했어요 시간이 너무 지금 한 시쯤인데 너무 늦어져서 두 번 확인 못하고 그리고 여기 예상이라 적혀있는 제품들은 아무리 구글 해외사이트 검색을 해도 기판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표기를 못한 제품도 있으니까 혹시 틀린 게 있으면은 리플로 남겨주시면은 그거 제가 고정으로 상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 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